으 으 멀어요 몰랐어요 이제 예 예 10파로 해야 되는데 오늘 뭔지 몰라서 안 했다 ok 그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몰랐어 이게 다르다는 거 책이라 짝수는 책이랑 달라요 으 으 몰랐어 이제 알았습니까 4 뭐야 케이 그래서 애는 무슨 소리 될까요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예 그렇지 갭 야 그래서 취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뭐랑 뭐 그 쥐 여기서는 그가 된대요 a 가 내는 내가 이 소리 중에서 뭐가 됐겠다 에 자 17호 에서 a 가 에 되는 걸 쭉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8호에도 a 가 에가 되는 것들이 쭉 들어있는데 책과고 책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마지막 글자 이름 뭐예요 b 는 무슨 소리네요 그 합치면 gm okay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fed해서 f 는 그렇지 a 가 가진 내가 이 소리 모였는데 중에서 첫번째 대표 소리 에 D는 D 합치니까 FAD FAD가 아니고 FAD F는 F답게 소리 내줘야 돼요 FAD FAD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AD 그렇죠, AD AD D가 두 번 있어도 소리는 한 번 나는 거죠 AD AD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그렇지, 맞어, 맞어 그렇지, 좀 더 빠르게 O, 한결이 많이 늘었는데 B는 A는 A 자, CK는 뭐가 된다? 그렇죠, CK는 크가 됩니다 CK는 둘이 합쳐서 왜냐하면 C도 크 소리 될 수 있고 C는 스크 중에 크 소리 있고 K는 항상 크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되겠다? 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되겠다? K BACK OK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K K 좀 더 빠르게 K 그렇지, 좀 더 빠르게 K 그렇지, 좀 더 빠르게 K K K 크랩 가 아니고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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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C는 크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스크 중에서 못했고 크 R은 R R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A 안녕하세요 P는 F 합쳐서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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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는 힘없는 소리라서 날아가 버린다 했죠 다른 소리만 나면 얼른 도망가 버린다 했습니다 크랩 크랩 뭐라구요?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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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Mr 끄 우 덕 더 빠르게 콩 더 빠르게 K 좀 더 빠르게 rest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배렉 너도 없어요 G는 너는 보카 좋아한다 보카 로그인하면 책이 2개가 나올거야 로그인하고 나서 불러 자민이도 보카할래? S는 그럼 합치면 뭐 돼 네 하겠어요 베레그스가 어딨어 여기에 A가 있나요? 저도 알겠습니다 브레그스가 아니고 빠르게 좀 세련될게 해봐 브레그스 브레그스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거 아니야 브레그스 됐습니까 일단 체크하고 있어 선생님 글래스 카토를 꽈박하고 못했습니다 오늘은요 나도 오늘 해야돼 얘는 뭐가 될까요? 난 담당합니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좋았어 좋았어 자 SH가 무슨 소리 된다고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줬어 뭐라고? 지금 CH였고 CH는 CH SH는 SH SH는 SH SH 네 한결이 두살때 많이 들었던 소리지 두살때요? 두살때 SH 많이 못들어봤어? 네 기억이 안나? 네 하하 자 SH는 무슨소리? CH는 치 오케이 이건 뭐가 됐을까 어 그래 그거 뭐야 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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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까? 얘는 캐시가 되고 캐시 애 tandän ahh 어 좀 더.. 맞았어 좀 더 빠르게만하면돼 그렇지 뭐라고? FACT 네들 둘이 떨어져서 한다 K a 는 첫번째 대표 소리 얘는 채빈이 벌써 로그인 했잖아. 자민이가 옮겨. c 는 c 는 t 는 합치니까 fact ok 얘는 뭐가 될까요 band 좀 더 빠르게 band 알겠죠 얘는 ok 좀 더 빠르게 cab cab 쪽지 확인하세요 원함 다했어요 괴물이 왔어요 F T T 좀 더 빠르게 해 봐 F L L L ok 좋았어 a 는 첫번째 대표 소리 f 는 t 는 이런 애들은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 참 착해 그치 자 이가 가진 세가지 소리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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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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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가 될까요? 또 스흐야? 그렇지! sh 뭐 된다 했어? 오 한겨레 머리 좋은데 sh는 뭐가 된다?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? bash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? ok 한별아 책 펼쳐놓고 시험치면 안되지 책은 덮어놓고 오 폰 조심 뭐라고? 그렇지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 A가 대표 소리 냈지 그 다음에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 오 아 어 자 근데 여기에 대표 소리 한번 냈지 그럼 이 O는 어떻게 될까? 그렇지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? 캔...캔...언 캐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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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까? 오케이 캐넌 됐죠 캐넌 오케이 그 다음 L은 뭐가 될까? 자 X가 내내는 소리 또 까먹었죠? X가 내내는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? 자 선생님이 세 번째 가르쳐 준다 두 번 남았어 됐습니까? 다섯 번까지 가르쳐 주고 그 다섯 번이라고 그랬지? 네 X는 Z 그즈 크스 지그지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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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근데 이게 제일 많은데 됐어? 오케이 지그지크스 오케이 그럼 뭐니? 왁스 왁스가 아니고 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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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는 뭐 되죠? O 잘 기억하고 있고요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A X는 왁스 합치니까 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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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후 한결이 실력 많이 늘었구요 시험 잘 치시구요 오케이